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 황혜윤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혜택과 그 적용을 위한 특례신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종부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주는데요. 우선 과세 기준점이 올라갑니다. 종전의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이 공제된다고 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세되는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올 건데 계산된 세액에서 5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20%부터 50%까지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부터 4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되 둘 다 합해서 최대 8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한편 보유기간별 공제 적용 시 기존 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 재개발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줍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는 재산분할등기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와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 혜택 중 공제금액은 사람별로 적용되니 적용이 단순한데 세액공제는 물건별로 적용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특례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가 있는데요. 이 특례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단 시에는 제외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서 이 경우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적용 대상 주택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특례주택이나 부속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일까요? 1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분 재산세 한 주택만을 보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가 기본 단위이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즉 직계 좀비속과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대신 원래 같이 사는데 취약이나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 퇴근한 자는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 판단에 있어 두 가지 합가특례가 있는데요.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5년 동안, 동거봉향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합가한 경우는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적용합니다. 종부세에서는 양도세와 달리 합가한 후 취득한 주택도 상관없고 합가 당시 상대방의 주택수도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 현재 상태로 합가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이내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번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의 의미와 주택분 재산세 1주택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세대원 중 2명이 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된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면 최대 지분자의 소유로 보아 즉 최대 지분자가 전체 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계산하여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같으면 부부 중 신청한 자를 최대 지분자로 봅니다. 한편 1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배제 신고 물건이 있고 종부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와 식례주택 3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는 빼주지만 무조건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한 채인 일반 주택에 과세 기준율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되는 다음 4가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와 특례주택 3가지인데요. 3가지는 일시적 2주택인 대체주택 한 채나 일정한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한 채를 말합니다. 특례주택의 경우 이를 신청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자세한 요건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인별로 과세하는 종부세의 특성상 이 한 주택과 나머지 특례주택이나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특례주택이나 부속 토지를 소유하면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종부세법상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전 신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신청기한과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